육과 과제 원하는 집 말하기 여보, 우리 식구도 늘었는데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면 어때요? 이사요? 네, 아이 짐도 늘었으니까 집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. 그렇지 않아도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그렇지요. 아이가 곧 어린이집에도 다닐 텐데 어린이집도 좀 가까웠으면 좋겠고요. 그런데 우리 아이가 너무 어린데 이사하는 날 아이를 어떻게 하죠? 그럼 그날 하루만 어머니께 부탁드리면 어때요? 좋아요. 그럼 우리 집을 한번 알아봅시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